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우리도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연애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만큼 가슴 벅찬 감동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순결을 약속하며 결혼관계로 들어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와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데이트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날을 더욱 하나님만을 성기는 거룩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데이트의 시간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부터 대대로 성겨왔던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게 하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교회를 간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트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점점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데이트의 주 목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될 때 그분의 품성을 더 잘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과 더욱 긴 마른 고제를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9절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 하나님이 나의 하나인 줄 암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며 우리는 결탄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트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육신으로 같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데이트는 올바른 데이트가 아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에 늦게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바빠서 오늘 못 만나겠으니 다음에 만네요 라고 양해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때문에 괸실이 마음속에 벅찬 가슴으로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윤택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침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풍성하게 지키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특별한 데이트의 날을 거룩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안식일 성행에서 말씀하신 그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그날을 통해 더욱더 잘 알게 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매한식일 다가오는 그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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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